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룰 작품은 초토의 시에 대한 문제입니다.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밑줄 친 시어의 의미 관계가 나와 구름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묻는 문제입니다. 저번 시간에 지문분석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나와 구름의 관계는 서로 대조된다고 봤습니다. 나와 적군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분단된 현실에 놓여있지만 구름은 이와는 반대로 모심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었죠. 여기 옆에서 보다시피 이런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고 말을 합니다.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. 먼 길에 왔을 때 호울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. 같이 걸었다. 서로 대조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1번은 틀린 선택지이고요. 2번 볼게요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의 보내 오리다.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뿌리에 뿌려드리겠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나와 대응되는 진달래꽃 즉 나의 사랑의 표상으로 보이는 진달래꽃을 너가 가는 길에 뿌리겠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진달래꽃 나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2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. 3번 보도록 할게요.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려 올려다오. 울렁이는 가슴 밀어 올려다오. 하지만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 달처럼 나는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. 즉 달과 나는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면의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의 의미 관계는 나와 구름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. 더 자세한 풀이가 보고 싶거나 나머지 문제들을 더 보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풀이가 보고 싶다면